전체 인원이 100명 이상 이상 200명 이하 인 어느 모임에서 전체는 6명 7명 8명씩 묶고 팀을 만들면 언제나 3명이 남대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6 7 8의 공배수가 됩니다. 그러면은 6 7 8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면 그러면은 2 3 5 6 7 2 4 8 그럼 l은 2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4잖아요 그죠? 6 7 2 42 그러면 4 2 8 4 4 16 16 16 16 18이 되네요 그죠?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은 168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이곳에 배 2 8의 16 2 6 12 13 336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? 이 안에 들리면은 이거 안되잖아요 그죠? 이곳에 되죠. 그러면은 이거는 x는 마이너스 3이 우변으로 넘어가면은 171명이 되죠. 171명이 됩니다.